안녕하세요. 팟캐티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커뮤니티 은행 300여 곳이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협력해 비트코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유투데이는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아이디어가 어색하게 들릴 순이지만 소규모 은행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파트너십 및 암호화폐 관련 보안 문제를 해결했고 비트코인 서비스 출시에 한걸음 가까워졌다며 최근 은행 고객 내 암호화폐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도 디지털 카드에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커머스의 책임자 빌 레디는 이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와 협력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고 사용자 및 가맹점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사 찰스슈압의 월트베팅거 CEO도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관점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암호화폐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현재 고객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암호화폐 직접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규제 관점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기회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팝캐티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